김재인씨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. 엄마, 호준이 아직 못 봤잖아. 야, 작은 이모가 너 꼭 데려오라더라. 퇴원해서도 지혜만 앉아있는 아들이 안타까운지 부모님은 이번 친척 모임 내도 가사가자 아십니다. 네, 아, 뭐, 네, 그래요.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할 뿐이었죠. 사실 어린 조카가 저라고 왜 안 보고 싶겠습니까? 당장이라도 날아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. 투병을 시작한 뒤 친척 모임에 가는 건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축복해야 할 자리에서는 저는 늘 위로를 받았고 반대로 또 위로해야 할 자리에서는 모두들 제 눈치를 보기 바빴으니까요. 어느 쪽을 가든 저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. 나만큼이나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모자를 만지작거리면서요. 가기 싫은 티를 있는 대로 다 냈지만 결국 돌잔치에 가게 됐습니다. 그런데 막상 가보니 삼촌 삼촌 하는 조카를 보니까 너무 예뻐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데 그때 또 어김없이 친척들의 수근거림이 들려왔습니다. 제이닌 그래서 다 나은 거래? 암의 완치가 어딨어? 한 5년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휴, 지 부모보단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. 부려도 그런 부려가 없어 그래. 물론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는 말들인 건 알지만 저에겐 우울한 현실을 곱씹게 만드는 듣기 싫은 얘기일 뿐이었죠. 아, 역시 오직 말 걸 그랬나.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. 그날은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수건을 집었는데 그 수건의 수놓인 문구가 문득 눈에 띄더군요. 축, 김호준, 첫돌. 수건을 들고 거울을 쳐다본 저는 그만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.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전날 본 조카랑 너무 똑같았거든요. 보송송 짧은 머리, 퉁퉁 부은 눈, 또 잠이 덜 깬 듯 어리둥절한 표정까지. 그야말로 첫돌 맞은 아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.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요 며칠 조금 울적했지만 다시 굳고 밝은 김재인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고요. 저는 분명 아팠던 사람이지 아플 사람이 아니니까요. 지금껏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훨씬 많을 테니 투병으로 힘들었던 1년 반 정도는 가뿐하게 웃어넘길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게 2012년 10월 29일, 어른 김재인의 첫돌이 밝았습니다. 거울 속에서 나지근 얼굴이 첫돌박이 조카 호준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